아이고 세상에 단감이 엄청 열렸어요 미어 터지게 열렸어 단감이 부유라서 엄청 달아요 이거 하나 따볼까? 먹어보니까 달고 아이고 여기도 단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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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열렸어요 주렁이 열렸네요 아이고 저 위에도 엄청나요 무대기로 열렸어요 엄청 열렸네요 몇 분인거야 이제 57분이네 어쩜 이게 또 단감당면은 호박도 열렸어요 아이고 엄청 단 바람이 열렸어요 엄청 열렸지 밑에까지 열렸어요 여기 몇 분짜리인가 1분 20초 아 호박도 위에 단감나무에 올라서 뭘 구경하나 호박이 단감나무에 하고 있네요 아 음 아 아 감사합니다.